김포의 한 아파트가 부동산 경매 진행 중입니다. 3월 23일 법원에서 경매 신청한 두 곳에 매수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이 부동산을 사가는 거 어떠냐? 이런 뜻이겠죠. 그런데 그 다음 법원에서 기각 결정 정본을 발송했고 채무자 겸 소유자는 경매 절차 정지 신청을 제출했네요. 그리고 이 내용이 스피드 옥션 상에 무시무시하게 새빨간 글씨로 써 있습니다. 이거 입찰해도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집쌤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무인여에 의한 경매 취소에 대해 배웠죠. 경매 신청한 채권자에게 남는 돈이 없을 때 법원에서 경매 신청한 분에게 이 집을 사가라 이렇게 매수 통지서를 보냈었죠. 이어서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사례가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김포시 풍무동의 신한 아파트인데요. 이미 낙찰이 된 사건입니다. 아래 보시면 23년 4월 6일 채권자 기각 결정 정본 발송 이런 빨간 글씨가 눈에 띄는데요. 일단 스피드 옥션 같은 유료 경매 정보를 보시다가 빨간 글씨가 있다면 특이사항이 있다는 뜻이니까 잘 보셔야 합니다. 권리분석 보겠습니다. 2017년 11월 28일 설정된 무태세마을금고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근저당 가압류 모두 소멸이 됩니다. 낙찰자는 법원에 잔금을 납부하면 깨끗한 등기부를 갖게 됩니다. 아까 봤었죠? 4월 6일 채권자 기각 결정 정본 발송이라는 내용이 있네요. 여기서 채권자는 가장 먼저 경매를 신청한 회사를 말합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이 경매 신청 채권자에게 기각 결정 정본을 보냈다고 하는군요. 이 단어를 잘 알고 계셔야 헛고생 안 하실 수 있으니 잘 들어두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남을 까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 취소입니다. 법원에서 딱 봤는데 이번 최저가의 누군가가 경매 낙찰을 받게 된다면 경매 신청한 사람에게 돈이 한 푼도 돌아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우선 경매 신청한 사람에게 당신이 돈 남을 만한 금액으로 직접 낙찰 받겠냐고 물어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채권자가 매수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경매 절차를 취소하게 됩니다. 지금 그런 상황까지 온 물건입니다. 쉽게 이해되실 수 있도록 사건 순서대로 가보도록 할게요. 23년 1월 31일 2억 9,700만원에 감정가 그대로 신권에 경매 진행됩니다. 시세보다 비쌌던지 아무도 입찰하지 않았죠. 그리고 한 달하고 조금 더 지난 3월 7일 30% 할인된 금액 2억 790만원에 경매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때도 아무도 안 들어왔습니다. 다음 최저가를 보세요. 2억 790만원에서 30% 더 할인을 하니까 1억 4,553만원으로 떨어집니다. 감정가에 거의 반값이 돼버리네요. 이때는 A플러스 에셋 어드바이저와 KB캐피탈 두 곳에서 경매를 신청했었을 당시입니다. 이중 경매죠. 그런데 법원에서 보니까 이번 최저가의 낙찰이 된다면 경매 신청 채권자 두 곳에서 돈을 한 푼도 못 받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겁니다. 최저가는 1억 4,500 정도인데 앞서 무태세마을금과 INU 크레딧 대부 근저당 금액을 합해보면 2억원 가까이 되니까요. 경매 신청한 두 곳에서 돈을 못 받아가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앞장에서 보셨던 남을 까망이 없는 경매 케이스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민사집행법에 있는 대로 경매 신청 채권자 두 곳에 매수 통지서를 보내게 됩니다. 매수 통지서에는 남을 만한 가격을 정해서 매수 신고를 일주일 내에 하던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경매 절차가 취소된다. 이렇게 적혀 있죠. 그런데 경매 신청 채권자 두 곳에서 모두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내로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채권자에게 기각 결정 정본을 발송하게 됩니다. 여기서 기각 결정 정본의 의미는 채권자가 매수 신고를 안 했고 이 경매는 채권자에게 남는 금액이 없으니 법에 따라서 경매 절차를 취소하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무인여에 의해서 경매 절차가 종료됨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물권에 관심이 있으셔도 추가 조사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4월 6일 기각 결정 정본이 발송되고 4월 11일 도달되었습니다. 이제 이 부동산 경매가 취소되려고 하는 순간 구원투수가 나타났는데요. 바로 가장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무태세마을금고에서 추가로 중복 경매 신청을 해준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최저가인 1억 4천 5백만원 정도의 낙찰을 받더라도 경매 신청 채권자 중 하나인 무태세마을금고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 경매는 무인여에 의한 경매 절차 취소는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물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정상적으로 경매 절차는 진행이 되었고 얼마 전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생기고 채권자들은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경매 신청 채권자에게 남을 돈이 없을 것 같다면 법원에서 매수 통지서를 보내게 되고 일주일 내로 매수 신고가 없다면 법원에서 기각 결정 정본을 발송합니다. 이 정도까지 오면 곧 경매가 취소될 것이기 때문에 추가 조사를 진행하실 필요가 없는 물건이죠. 그런데 다음 중복 경매가 또 들어오면서 다행히 이 물건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물건은 입찰자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채권자 입장에서도 의미가 있죠. 내가 만약 A플러스 에셋 어드바이저였는데 이런 매수 통지서를 받았다. 가만히 있으면 경매가 취소되겠죠. 이때 앞서 설정된 권리자에게 연락하여 중복 경매 신청을 부탁한다면 경매는 취소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매는 투자 용도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입장에서도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에 관계인이든 채권자든 임차인이든 낙찰자든 언젠가 한 번쯤은 부동산 경매를 경험해 보게 되실 텐데요. 미리 부동산 경매에 대해 알고 있으시다면 투자 용도뿐만 아니라 내 재산을 지키는 많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저는 사실 중고등학교 때부터 필수 과목으로 경매를 배웠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제가 운영하는 무료 오픈 채팅방에 오시면 매주 부동산 시험 분석과 경매 관련 궁금하신 점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더보기를 누르시면 오실 수 있으세요.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집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